3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가운데 금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또 주 초반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약간 쌀쌀하겠지만 중반에는 무척 포근하겠는데요. 전국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.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전망됩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한편 화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중반부터는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중반에는 조금 높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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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